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. 어찌하면 나 몸을 바크겠느냐. 아 싫어 싫어. 돌아오기 싫은데. 그게 무슨. 와일드 애니몰이 대박나면. 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우현우 씨 지금 안무도 어설프고 표정 연기도 안 되잖아요. 섹시 수컷처럼. 섹시 수컷. 이게 식사냐. 이 새모도 아니고. 아니 이게 귀한 것을. 꼭 성공시키겠다. 정명 아이돌이 내가 갈 길인 것인가.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.